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치 씨랑 한번 하이프 달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이처럼 오실게요. 네, 음색의 여신의 노래. 오늘같이 야외에서 들으면 더 감동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인사전을 컴퓨터에 먼저 다 넘어 볼게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지시해 주시면 됩니다. 8년간의 솔로 보러 박범 씨. 오랫동안 이달이 펜트에 살기 힘들어. 최근에 여름 태풍을 응원시키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또 패션도 정말 컬러풀하게 딱 맞게 입어주셨어요. 네, 맞게요. 네, 우리 중소상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박범입니다. 반가워요. 우리 박범 씨는 히든카드 키워드에 대한 질문을 할 건데요. 오늘 무대에서 어떤 숨겨진 매력을 보여주실 건가요? 어떤 숨겨진 매력이요? 시원한 가창력? 와, 역시. 시원한 가창력. 벌써부터 기대되요. 네, 오랫동안 사랑을 해준 팬들에게 도답하는 마음으로 아주 귀여운 박범표 하트 선정 세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아, 1조. 하나, 둘, 셋. 2조.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네. 아, 네. 하트를 먹었어요. 아, 귀여워요. 네. 네. 네, 박범 씨. 오늘도 멋진 무대 저희가 기대하겠고요. 방송을 보고 계신 팬분들을 위해서 저희 타임 타임을 하면서 대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어, 곡을 들고 나왔는데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범 씨였습니다. 우리 팬분들이 보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시작!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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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요.